렐리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장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길 가면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이 청년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선 제자들도 다 인과응보에 깊이 빠져있다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인과응보. 뭐 잘못했으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잘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구조죠. 근데 이것은 땅의 의식구조. 땅이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이 꼭 틀린 것도 아니죠. 특히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인도의 힌두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상의 종교, 철학은 철저하게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할까요? 전개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땅의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얘기가 아니다. 하늘의 얘기고 하나님의 얘기다. 하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하! 이 놀라운 그 말씀 앞에 우린 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하!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각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핸디캡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부모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아 내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멸시천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 놀라운 그 이치, 진리, 하늘의 이치, 하늘의 진리,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앞서 8장에서 주님께서 그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그 돌을 들고 치료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이 말씀도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얘기가, 땅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천국 천상의 하늘의 소리다. 할렐루야! 아 이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참마음이다! 왜 참마음이라고 하냐면요. 구약시대도 이런, 구약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가 아니라 무조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구약율법이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그리고 나 주님께서도 나도 오늘을 정지하지 않냐 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시고 보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저는 그 용서와 섬김의 신앙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용서와 섬김의 신앙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만달란트! 만달란트! 돈으로 계산하면 10조원, 20조원 상당되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잘못한 백대나리온, 천만원, 이천만원, 손에 끼친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중심으로 이웃을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으리라! 뭐가 같으라고요? 만달란트 탕감 받고 백대나리온 탕감 안 해주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사람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그러니 우리도 용서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용서받고 용서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지인은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너 지옥이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고 꽁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저는 하여튼 무조건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야! 24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여주면 그 죄가 사여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마다 다 이웃의 생활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게 또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너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용서하며 살아! 할렐루야! 아!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펼쳐진 걸 보면은 특히 중세부터 사무일체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막 정지하고 파문하고 화형시키고 이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결의 조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지옥이나 가라! 화형시키고 이게 기독교 역사 그 외에도 사무일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하나냐 둘이냐 이거 가르쳐둔 공의회인가? 거기에서 인정 못 받은 뭐예요? 쪽을 막 정지하고 파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서로 교회 지도자들끼리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막 티격태격 싸울 정도가 아니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총칼 들고 죽이고 아! 이게 기독교냐? 거꾸로 기독교죠 거꾸로 기독교의 흙탕물이 흑역사의 더러운 물이 현재 기독교의 안에도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되겠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종교개혁의 보편은 뭐예요? 기독교는 용서와 섬김의 신앙이다 두 번째 왜 섬김을 강조해요?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서 상 받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 사무종!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겸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두로 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진리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전국에서 진정으로 영원히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낮은마음교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잘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 무엇보다도 단임 목회자인 내가 가장 큰 모슴이 돼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하고 낮은마음교회 이름 붙이고 온 건데 그러면서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섬겼는가 참 반성이 되고 앞으로는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잘 섬겨서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 기왕이면 상을 크게 받았겠습니까 뺀질 뺀질하게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천국 갔다고 해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입을 열고 전도책자라도 나눠주고 유튜브 URL라도 뿌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베푸는 거 주는 거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면 주면서 아깝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시 요한번 구장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권능, 사랑, 영광이 나타난 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이런 극율 사역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일부러 하신 걸까 하여튼 뭐 주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극율 베푸지 않는 건 옳지 않다 안식일이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극율을 베풀어서 사람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다 할렐루야 아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다 아셨죠 바리세인들, 율법사들 이만큼 당신을 막 꼬나보면서 책잡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십자외모파가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요한봉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온전히 하신 일 그것도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세인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유대교하고는 다르다 유대교는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그 구약적으로 자꾸 구약을 좋아하는 거 구약은 전체 성경 분량의 4분의 3이나 되는데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만 그 비중을 두고 완전히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10분의 7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 10분의 2는 복음서 외에 신양 말씀 10분의 1은 구약 말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비겁하기 짝이 없어 여하튼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고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 됐다가 지금 눈 뜬 거 맞아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따져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컸으니까 제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존중하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시킨다 유대교의 발을 들으러 주벗하게 한다 그렇게 결의한 것을 이 부모가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첫째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 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정케 됐다면 예수님은 메시야 구세종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 이래도 부족한데 벌벌 떨면서 아이고 참 기가 막혀요 참 그 인간들이 비겁하기 짝이 없다 나약하기 짝이 없다 근데 이제 이 시각장애인 온정케 된 청년한테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누가 당신 너 눈 뜨겠어? 그러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참 놀라워요 아니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아 예수가 눈을 뜨겠는데요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 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전에 얘기했는데 뭐 또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그 당신들도 믿으려고 그래요? 듣고 믿겠어요? 이 청년이 참 대답이 참 정말 그 통쾌하다 할까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바리새인들은 야 너가 죄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 요한봉 9장 여튼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바리새인들 법사 서기관들과의 대화의 내용이요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쾌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명박증하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거든요 아 그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된 어떤 나를 눈을 뜨게 한 분이 구세주가 아니면 누구냐 아 근데 저 사람들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했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한봉 8장에서 이제 그 시작은 그 가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막 돌을 치러 갈 때 주님께서 아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애가 먼저 돌로 치셔 그냥 다 갔다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지하자니 다섯 가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시죠 8장이 어떻게 끝나면요 예수님이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정이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케 된다 아들이 너를 참을 자유케 하면 너의 참을 자유케 해드리라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고대하다가 소망하다가 보고 기뻐하고 있다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 예수를 돌로 쳐 죽여버리자 하고 돌을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숨어서 나가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 끝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게요 이게 참 극악무도하게 짝이 없다고 할까요 정말 사람들이 하여튼 뭐 예수 믿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지 않고는 안 그렇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인은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주님 모른 채하고 입 싹 닫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는 이런 세태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너는 뭐냐 하여튼 뭐 그러지 말아야죠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전화의 믿음 소망 사랑 깊은 평화의 삶을 살겠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 각오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하튼 그 뭐라고요 용서와 섬김의 신앙이다 기독교가 용서와 섬김의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독교 역사가 그 반대로 흘러왔거든요 용서하기보다는 정기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섬기기보다는 호령하고 호통하고 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호령하고 호통치지만 하늘나라의 큰 자는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자야 이 땅에서도 화내고 호령하고 호통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후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고잡이 잡이자고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지고 아 근데 내가 용서받아서 용서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용서와 섬겨서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성령이 오시고 그 사람이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섬김의 기독교 참기독교로 21세기에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하고 한번 뭔가 제 여생을 함께 하고 싶은데 연락하길 바랍니다 댓글에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내가 연락 드릴게요 유튜브를 정리하면서 제가 간증이 하나 할게 또 이게 참 그 쉬운 간증은 아닌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한 2, 3년 됐을 때 3, 4년 됐을 때인가요 선친이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1922년생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백 몇 살 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법무관 시절인데 1983년 국방부 법무관을 근무할 때인데 그 병이 폐해가 나빠지셔가지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친 국방부에 있고 국방부 법무관 조금 그 하여튼 뭐 군법무관은 우리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그 조금 그 재판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군법 교육하고 그 국방부는 또 이제 법령 질의 해신하는 그런 그 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도입 계약 영문 계약을 스크린하는 검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판사일에 5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좀 헐렁한 편이니까 제가 이제 그 아버님 병 간호를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간호를 이제 밤에 밤마다 가서 입원실에서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한 밤에는 막 위독하셔가지고 막 그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셔요 이야 이게 폐해가 안 좋아져가지고 여러가지 기력이 약해진거죠 근데 이제 제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게 엘리아인가요? 엘리사가 그 죽은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그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이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침대 위에 누워계신 아버지 위로 엎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뜨겁게 방언으로 막 그 기도를 막 그 한 30분 한 시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숨을 쉬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그걸 아셨어야 되는데 이야 얘가 이렇게 막 기도를 뜨겁게 하더니 내가 죽음에서 죽기 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나도 예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설람회 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여튼 뭐 그 전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뭐 열심으로 막 신앙 생활 하시는 걸 보더니 이야 막 그 시골집에 가면은 옛날 4시 반 새벽 기도 할 때거든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발이 막 눈이 막 많이 와가지고 막 푹 빠져서 막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거 야 너 참 열심히 다 나도 한번 교회 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연수원도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버님 아주 뭐 더 오래 사셨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참 그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뒤에 저를 막 그 고향 유지들한테 막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키던 기억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신나는 하시는지 고향 유지들도 다 부러워하고 모교에서는 막 그 축하 그 전체 막 그 학생들 다 모여놓고 축하연설 축하식 사법시험 합격 축하식 해가지고 막 그 꽃다말로 아버님 막 그 그랬어요 아 막 그 플래카드도 몇 개 붙고 그랬던 거예요 모교에서 참 그 모교에서 제가 서울법대도 처음 갔지만 사법시험도 처음에 우리 신선 학교였거든요 우리 신선 학교여가지고 아 그때 아마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나게 해피하셨는지 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제가 막 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그 수련회 6월 6일인가 뭐 그때 수련회를 안성인가 그 베델 수양관인가 거기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신이 무슨 시상 상을 받게 됐으니까 시상식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상식에 아이고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자 뭐 선교사님한테 아 그 여쭙어요 이리 이리 해서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아 갈 거 없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맞습니다 하고 소양회를 다 마치고 그때 이제 베델 수양관 연못에서 풀에서 침려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상식에 부모님도 초청을 했는데 부모님이 가셨어요 대신 부모님이 트로피도 하나 받아오시고 그리고 막 그 얼마나 상금도 받으셨던 얼마나 그 맛있게 드시고 오셨는지 그 소양회 마치고 왔더니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막 흐뭇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엘리야처럼 이렇게 막 그 아버님을 포개고 막 뜨겁게 막 그 방언을 기도해가지고 소생되셔서 퇴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사람들하고 어디 그 버스로 그 여행을 떠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사람들이 개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행께 여행 되면은 이제 버스태션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여행을 가실 정도니까 많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행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님도 조금 결단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죽을 고비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이제 예수로 살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또 기분 좋게 놀면서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런데 아버님이 술 드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반잔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소주 반잔을 드셨는데 그게 치명적인 저희가 돼가지고 다시 또 입원하셔가지고 소천하셨거든요 아이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길게 하냐면 첫째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아들을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어 하고 막 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재판받으시고 골고루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돈 받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이런 예수님 이 의의의 의인이 그 막 그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이야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예수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듣게 해서 다 먹이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장애인 운전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가 임금님으로 모셔야지 그렇다가 또 빌라도가 뭐 임금님 반역하는 거야 하고 앉았을까 여하튼 뭐 나는 예수님을 살리는데 내 목숨을 걸 때가 나를 먼저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든지 해라 이런 사람이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아이고 나 예수 몰라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알면 손에 장을 지자고 그랬다 아 내가 예수를 알면 이 자리에서 천벌받아도 좋아요 뭐 이렇게까지 아이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 인간이라는 게 참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다 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참 그 한 번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뿐 아니라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이 땅에서 벌써 주님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그 임만웰 천우신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비겁하게 나약하게 하지 말고 좀 용기를 갖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담대하게 보금을 위해서 예수의 진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용서와 섬김의 메시지를 가지고 21세기에 한 번 참된 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우리 모두 되고 정말로 풍성하고 강력하고 충만한 삶 생명의 삶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 모든 영유권에 형통한 삶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유권의 축복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다 너무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 다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떨치고 일어나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영유권에 넘치는 충 풍족한 풍성한 축복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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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